아! 르블랑이야! 르블랑 팬 안했잖아! 아 누가 캐리 배너라고 그랬어 내가 보통반단 아이 다이애 캐리 해주시겠지 아! 미쳤어 아! 남잔 정하지? 야! 저 탈 뭐가냐? 아 나 심지어 성장마방인데? 큰일 났네? 시간을 버티면 되겠네요 그럼 버티면 안된다고 20썰에는 두판 받아야 된다고 아! 너 20분 썰에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냥 SK경지보면서 공부하면 안됩니까? 전략공부요? 전략공부? 그냥 게임하면서 가르치는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NLB 4강급 보고는 별로 공부가 안될 것 같은데요? 상대가 1등이라고 중국 1등 전승 1등 야! 2판 10킬 이상 차이나면 그렇게 하자 그래그래그래 아니 뭔 소리야 진짜 고고 콜콜콜 아니 누가 콜이야 콜콜콜 야 파업해야 됐어 키보드 마우스 톤 나 아 목파업이야 진짜 방석만 틀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? 굳이 게임 해야돼? 아 나 웃지 말라고 아 이제 춤추면 되나요? 야 여기 자리 깔고 앉아 방석 깔아 여기 빨리 촛불 펴 빨리 일단 임배가 오고 임배가 오고 임배가 오고 임배가 오고 망하면 망하면 그렇다 상대 임배 개쎄지만 소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15분을 안 받아주시네 내가 가가지고 자이라한테 5인 속박 맞은 다음에 자 임배가 4킬 이상 싸면 리신 리신한테 이거 맞고 풀지도 못하는 것 같아 히힛 같이 망하네 낙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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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잡아 리신 잡아 딜러 못 나오면 낙나에 낙나에 아니 근데 진짜 다들 너무한거 아니여? 야 너네네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여? 낙나에 아 사장님 사장님 집 실천이 나겠다 사장님 봅시다 나 순식간이지 오이 뭐야 미니언들이 산승되었습니다 자 르블랑 칠 안먹었어 아이 뭐야 레닉톤이 1킬 미신 1킬 자이라 1킬이네요 아 아 어차피 우리는 한타를 바라보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길 까지 간다 네 흠 흠 흠 흠 캘리를 하긴 하겠지 어디를 캐리한다고도 얘기하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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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 흠 entertained 어 뭐야 이거 왜 스마트키야 Q 원래 스마트키임? Q 원래 그거야 즉시시저님 아니 이거 왜 맞냐고 Q 어이구 Q 상승형 니신이 저보다 정글 빨라 지금 컵에 도착했을 것 같거든요 Q 어이구 Q 어이구 Q 어이구 Q 어이구 Q 어이구 터마! 왜요? 나 이거 미니언 먹을 때마다 일골루씩 들어오는 직선이거든요? 네. 바람을 맞아라! 안 들어와요? 근데 뭔가 약간... 어? 쟤도 뭐야? 산동안... 인수가 안 쪘어요. 하나 더 먹었으니까... 미니언니 실추된 지 오래된... 여기 있어 여기. 여기 였나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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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리신 여기 있다. 저희는 그냥 사리지다. 리신 리신 리신. 어. 여기 있다. 싸워 싸워 싸워. 싸우지 말고. Madgemann. X8 정말 힘Waeroda. 이거... vraiment Redmi3. 어쨌든... Attack on Dyn로iyi. 무슨.. 오우 야 아 네넥톤 쌍보프야 아 형 빨리 왔었어야지 나이 아 네넥톤 아이디 봐 개알미어 진짜 건데요? 키보키벤지 아 저라고 CS 먹어야 되네 이러면 뭐지? 잉만 세팅 방랑장 방랑장 그걸로... 흐빙는다 거기 넘어가면 아마 보호할거야 아이씨 목이 누웠다 돌려봐 그 누구도 내일을 생각할수 으아아아아아 오 얘 더티 좋은데?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도 야스 한번도 안해봤는데 피가 안나는데? 아 얘네 진짜 할 줄 모르는데 아... 어 미드네 아 집중하게 잘하고 있어요 오 살았어 예어어 개 재밌는데? 들어와 봐 이 자식들 나 이걸 사네 레이 먹었다 아 님 탄리아점 어 집간줄 알았어 아 스킨 먼저 갈아있는데 내 명예는 수추된지 오래된다 정글 님 와드점 사주셈 네 왜 사주냐? 나 원래 미드할 때 와드 안사요 다른 데 갔고 딱히 와드를 사진 않잖아요 언니라면 가끔 사는데 미드할 때 난데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우리 레드 나왔는데 나 이거 안되겠다 탁기 대신 내가 블루 주잖아 아 불 안 먹잖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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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lque 하하 이렇게 많이 itel assim 파워 이 으이 에 인어 내가 김찬미 중일 것 여기 와드 가보세요 엄청 재미없다 이거 갓나가요? 아니 그냥 이 상황이 나 이거 좀만 적응하면 케이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때문에 뒹굴 거리지? 그냥 뭐 그냥 야스오가 제일 잘했어 리신이 있으지? 여기 리신이요 아 집 갑니까? 아니야 아니 이야 나이스 한 곳에 오래 아 아 아 저거 저거 아 아 왜 아니 아 갖고 들어갔구나 진정 있는 거 진정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나도 안 먹겠다 아 정비하고 땡겨서 먹죠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알겠 저는 좀 돌아댕기라고 한번 야 짜장 4렙이야? 왜요? 왜 4렙이에요 짜장이 진짜 대단해 4렙 4.9렙이야 아니 왜? 탑 안 부르길 잘했다 괜 좀 와달라고 할라 했는지 깜짝이야 응 정비하길 너 인벤에 그거 봤니 글? 수 구 residence 먹방 해나 2명은 내가 잘 가지 검 하나만 믿고 이 멍을 올라서든 잎사귀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?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나 전멸도 있고 탈진도 있고 구역도 있는데 무시한 뒤로 자애라? 레드쪽에 자애라 탑 탑 탑 탑 탑 대신 정해 여기 사거리같이 얘를 잡고 와 악은 이탄이었어 탑상에 일부 다시 트랩 공 그거냐 찾기 어? 아이고 죽었다 어? 오오 형이는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가? 란자형 응? 형님 믿어가는게 나을듯 왜? 쟤네 여러명이 쓰니까 나 라인을 막을 수가 없어 이 칼 정말 역도록 레이큰 사라졌다 네 타고 타고 각 죽여야지 흐앗 띄우면 못 죽이나? 띄우면 띄우면 못 죽이나? 띄워봐 빨리 더 빨간면 웃길 텐데 아 띄웠다 딜이 안되어 아 개 재밌어 이렇게 한 명의 춤이 어? 과연? 저 바텀 스플릿 탐 어? 아 하고싶은데라 하십쇼 아 진작 이런거였어 사람을 따르게 대기를 조우십니다 배불랑 위드 넹 이거 서포시랑 2회 1도 이길 수 있을거 같은데? 어 띄우면 어 궁풀도 개짢네 활기처럼 춰였네 어 근데 리신은 좀 위험한데? 위험한데? 우와 오 아 큐빗 나왔어 잘했어 아 이 큐 왜 이렇게 어려워? 야 너 방금 궁 쓴거냐? 아 잘못 잘못 밀리려고 했는데 야 다 소름 깜짝이야 어 조심해 조심해 그 진짜 궁이었어? 괜찮아 내가 이거 적응만 하면 이겨 아 그 적응이 언제쯤 되는데? 슬슬 되고 있다고 야 궁재는 피그도 아 궁잎 잘 써야 돼 아 지지직거려 으으 삐소리 그 누구도 내일을 기약하시며 조금 상했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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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다 전보다 이겨도 재밌다 응 이게 지지직거리지? 그니까 누구까지 이거? 내건가? 난 지지직 안거리는데 마이크 하나씩 꺼볼까요? 저부터 끔 저부터 끔 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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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운 근데 끈기 전부터 아 많아놨습니다 한 세기 세기 아아아아아아 많아 아 내가 누군지 잊지않아 아 너무 힘들다 나 스테팅 나왔어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했어 예 리신 아저씨 있나? 아 지금 가겠네 가겠다 나에게 굿 선에는 사칠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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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그냥 미드 뭉치자 라인전 해봐야 다 없어 나간다 나 스테팅 나와가지고 이제 한타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바텀 라인 큰거 밀고감 나 이거 바텀 라인 큰거 밀고감 나 이거 바텀 라인 큰거 밀고감 드래곤 있나 체크점 드래곤 있나 체크점 아 아 정이 말은 그럴사 아 나 중은 없어 근데 형 쿵 몇초인데요 50초 편안하게 끝내줘 용 있음? 없네 아 형 몇초라 그랬지 형? 어 날라온다 리진 날라온다 기다려 나 가고 있음 나 정멸도 온 잎사균 그치 흐러지기 말이든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신정에 있는 하은 흠 흠 흠 하은 흠 하은 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어렵다, 너무 어렵다. 괜찮아 괜찮아 나 적응하고 있어, 적응하고 있어. 다음 번에는 트리플 K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. 있네. 아 대박이네 이거. 오늘 왜 이렇게 난리가 나죠 게임이? 터지냐? 질때 그냥 지는게 아니고. 사람 하나 망가지는 거야. 아니 니가 진짜 아무리 잘 죽다가 해도 멍마 깜짝이야. 아 진짜. 아 진짜. 이렇게 해도 되나? 또 몰라. 아 진짜. 바람을 따르듯. 이를 조심해. 죽는 건 취일지. 붕 몇 초? 붕 몇 초? 튼고 오직. 응. 물. 아따. 저기. 나 고기 못썼어. 오케이, 오케이. 공격! 박아 박아 나이스. 르블랑 봐. 르블랑 봐 르블랑 봐. 마이파경 빼요. 이본내. 턱. 더블 킬. 마무리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괴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까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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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을 맞아라!!! 다사기!!! 오후! 도acia!!! 여는! 도와! 으윽!!!! 주취하도록 잡지 도와줬어요! 하아... 하아!! 학성이신마라.. 쾅 누가 막아요 나 못 막아 우리 샷... 암나 좀 가서.. 야, 이 샷 줘야겠다 어? 왜요? 내일을 기억할 수는 없는데 돈 소울 손스키 써야되네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일 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사기 아 왜 또 슬로우 걸린거다 아아 아 D좋았어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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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이 길을 끝까지 간다 피어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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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피어리신 피어리신 안 돼 안 돼 자 그만 소소해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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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걱정해 또 더블키 피어리신 위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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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억제기만 깨 쌍둥이까지 깨졌으니 아이 이큐하면 도우는게 너무 짜증나는데 회오리 자꾸 날아가 바론간다 껍선을 비교합니다 검 하나만 눕고 이걸로 오 먹었다 개 빨리 먹는데 남을 맞아 그렇게 합살되었으나 저녁에 당했습니다 바로 또 나만이 또 저녁에 천할 때 그 할 수 있는 아 나도 지금 하나의 varios 울린거에요 더블키 나무를 마이phen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호허허허 헤허헤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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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뭐야, 미드 뭐야? 가? 아니, 자이라 때문에 난 못 들어가는데? 자이라 궁 때는. 아니, 자이라 궁 때는 내가 못 들어갈 게 없다, 인가? 이긴다. 아름답게 뛰었다. 아름답게 뛰었다. 저게 맵다 하셨습니다. 저게 백산 중입니다. 아, 미안해. 저, 더블킥. 설마? 이 샘. 이 샘. 흐하하하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저항이 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뭐, 과거는 아직 무빙을 낼다. 이새이 메시아에 넣고, 왜 때리고 있는지를. 아이고, 못 맞지. 우와, 겨울핵. 류움랑 왜 배나 안했지? 아, 류움랑 왜 배나 안했지? 아... 갑자기 나왔네 헬스린 죽다 제거 덕질구가 파괴되었습니다 적은 미쳐날것이 없습니다 얍도끝이다 적은 적은 적을 킬 적은 적을 킬 적은 미쳐날것이 없습니다 아 으 아 아 으 아 아 불행적인 채팅을 치고 왔다 아 으 책상에 기계적이격이격이격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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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야 외교승리야 이거? 이거 외교승리야? 얘네가 서른! 외교승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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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 외교팀이 외교를 해야해 히히히히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해 소울 저거 낱대 외교 물삭이 그저 딱히 기기입니다 아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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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sance 땅 bout 맨 데이블 네베 호 우 앗 오 laid 어 응 저거 주면 안 돼? 번호? 내 거 탐나는데? 아 외교에 실패했어 아 30분 나갔어 아 이 연승은 힘들다 안 쉬고? 안 돼 나 방광 터져 아 올스타전 탐시디 오겠